와 5,000원이야? 오 겁났어 이만큼? 너무 좋다 4,000원 4,000원 5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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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떡볶이 5,000원 5,000원 아 딱히는 아 진짜 덥다 너무 덥다 볼맛다도 진짜 이거 먹을래 아 이거? 응 5,000원 치즈 워크 얍떡 빅보이 피자 와 되게 귀엽다 네 호이 피자 얻어왔어 이건 또 클라우드 잔이야? 내가 얻어왔어 아는 사람한테 와 오늘 너무 덥다 이소리가 제일 시원해 와 더울 땐 에어컨 빡빡하게 틀어 놓고 오 딱 맞는데? 아니 아니 저거 아 그래? 오늘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메뉴 다 있어 난 엽떡 매운맛 백보이 피자 제가 열탄 열탄 불고기 울트라 백보이 오 볼락캔 치즈워플 이건 뭐야 오빠 이번 신 메뉴 뭐야 몰라 까먹었어 짠 짠 아 아 아 아 이거야 아 살아나는 거 같아 오 잔 이거 딱 이쁘다 그치? 나 피자 하나 줄까? 아 좋아 아 나 피자 한번 먹어볼래 아 와 이게 열탄인가 보다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음 이거 약간 매콤하다 음? 약간 매콤한데? 음 맛있네 음 맛있다 이게 할라피뇨인가? 음 음 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요 끝에 크림치즈야 진짜? 우와 오 음 음 음 원래 치즈 끝에 먹은 거 아닌데 나도 안 좋아하는데 이런 거 있으면 먹어 우린 항상 볼이 주지 응 음 우린 볼이 못 주겠다 이야 완전 맥주다 와 와 와 비맥이지 하 으음 와 나 아까 진짜 너무 더워가지고 너무 더웠어 지저라었나 흠 와 와 맛있다 맛있다 햄버거 한번 까봐라 이게 좋을 거야 그게 오빠 걸 걸? 아우 음 음 크림치즈 맛있다 음 맛있다 그게 딱 봐도 내 거야 음 와 우리 볼이 큰일 났다 우리 볼이가 햄버거 제일 좋아하는데 근데 우리 오늘 완전 탄수화물 파티 아니야? 아 괜찮아 흐흐흐 뭐 언제는 그렇게 안 먹어도 와 이거 맛있겠다 내 거다 응 음 음 난 또 엽떡에 먹을 거야 난 이 엽떡 이게 좋아 난 이 엽떡에 치즈가 좋다 어 소시지 치즈랑 떡 오 마이유 맥주에 따온 어? 음 핫 안돼 짠 짠 엽떡에 맥주 맛있다 아 아 아 어 시원해 솔직히 오늘 여보가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어 뭐고 좋아 엽떡 매운맛이야? 괜찮지? 근데 여기 우리가 시키는 곳은 안 매운맛 시키면 겁나 맵게 해주고 오리지널? 오히려 매운맛 시키면 이거 하나도 안 넣어 지금 오빠는 오리지널이 더 맵다 그러더라 왜? 별로 안 매워 매운 거 잘 먹네 맛있다 아 엽떡에 맥주 더 맛있는데? 맛있어 엽떡 군떡 오랜만이야 음 음 너무 좋다 맛있지? 요즘 술 먹으면서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 어우 너무 맛있는데? 이거 어묵 매워 맵지? 매운맛이야 왜 안 맵대 아이씨 맥주랑 은근히 잘하는데 음 음 아아 와 음 좋다 울트라 백볼 울트라 백볼 울트라 백볼 이거 또 고기가 똑같이 들어가네? 응 들어가더라고 맛있다 음 난 이거 내 스타일이야 그런 거 같아 담백하다 음 음 이게 베스트 메뉴래 응 잠깐 페퍼론이야? 아니면 콤비네이션? 이거 뭐 다 들어간 거 같아 나도 먹어봐야지 약간 베이컨도 들었고 와 와 멋있다 야 엽떡 맵다 와 하 이게 너무 행복하다 치즈가 쭉 늘어가면 좋겠지만 음 음 피자를 배달시켰어? 이런 거는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면 안 돼 기대하면 안 돼 근데 나는 약간 식은 피자를 더 좋아해서 어? 근데 나 이거 되게 짤 줄 알았거든 응 어? 맛있다 달달하니 응 나도 이거 더 맛있다 응 나도 이게 더 맛있어 이거 매운 거 먹었기 때문에 여기 더 맛있는 거 같아 이게 느끼함을 확 잡아줘 음 음 와 와 시원합니다 음 음 한 장 좀 하나 한 장 좀 하나 한 장 어디? 크 옛날에 우리 여보 맥주 먹자 그러면 아 맥주 맛없어 아 안 먹어 이래 놓고선 아 좀 잘 달았지 어 요즘엔 누구보다 맥주 좋아해 어 짠 아 아 아 아 아 아파 아 나 치즈버거 나는 치즈버거가 너무 좋아 아 내 입이 크기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으헤 와 어 맛있당 음 토마토 이거 알아? 햄버거가 은근히 공황시키는 거 왜? 이게 햄버거랑 또 다르네 햄버거랑 맥주는 또 다른 느낌이네 너무 좋아 난 여기에 김밥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탄수화물 폭발이네 김밥에 맥주도 맛있어 그치만 난 떡볶이 맥주가 제일 좋아 그다음에 김밥 아 치킨도 있구나 치킨도 맛있어 음 맛있어 아우 맛있다 여기 차라리 오빠가 좋아하는 넙적당면 추가요 죽지 그럼 탄수화물에 탄수화물 추가 난 새끼가 부고 짱이야 음 음 난 새끼가 부고 짱이야 음 음 너무 탐나 이 시원함이 달라 야 오늘 보리가 제일 힘들겠다 왜? 보리 솔직히 빵 너무 좋아하잖아 보리야 흥분하지 마 보리가 너무 힘들어 간식이야 너 촬영하기 전에 많이 줬다 아 좋아 우와 정서진 중앙시장 와 5천원이야? 이만큼? 하나 살까? 야 이따 누가 다 들어 이거를? 오빠 야 이따가 야 이따가 뭐야 랍스타도 있어 오 맛있겠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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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오징 와 여기 맛있다 와 와 와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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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너무 좋아 요건 자기꺼 네 다 비빼잖아 어때 비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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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무릎이 있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음 음 맛있어 맛있다 음 오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하얗게 음? 음 이거 먹어봐 신선해 신선해? 아 진짜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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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어때? 국수 맛집? 좋아 좋아 수제비 너무 무거워 집에서 벗어서 못해 먹어 맛있어 맛있어 라면 또 안전한다고 그냥 먹자 맛있어 아니 왜 좋아했어 근데 아 비빔보다 낫게 생각하나 이제 비빔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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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로 먹어줘야죠 아니 그러니까 난 이렇게 시원하게 먹나 해서 아 떡볶이 하나랑 튀김 하나랑 튀김 하나랑 튀김은 다섯 개 골라주시면 돼요 만두랑 오징어랑 김말이만 주자 오징어 두 개 김말이 두 개 아 아 이제 떡볶이 먹어줘야죠 시장떡볶이 떡볶이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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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탁볶이 먹 Pearl 오징어 아 남편 티 아 liga 스며마 아 바닐라멸 transpose 짜 축 싶더라고요 cake 오픈한 오징어 같긴 한데, 큰 오징어만 먹으니까 그냥 이런 오징어랑 먹는거 같아요 오징어는 오징어다 오징어는 오징어다 이 정도면 얇게 먹었죠? 와.. 많이 주신다 들어갈 데가 있나? 가지고? 있겠지..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국산 콩물 서리태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그리고 콩국수 면은 어떤 게 맛있어요? 이거요? 이게 몇 인분이에요? 하나 더 사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겉절이 내 거 되게 맵다 아 괜찮아 나 겉절이 겉절이 많이 오 되게 촉촉해 겉바속촉 와 냄새 진짜 너무 좋다 떡갈비 스테이크 같아 눈이 얼마나 좋은데 딱 소금 넣어야겠다 오 맛있겠다 소금파 음 완전 밍밍해 소금파지 그치 이거를 설탕 넣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소금 좀 넉넉히 넣어야겠다 와 설탕 넣으면 두유 같대 응 스테이크 우와 완전 꾸덕하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우와 와 음 음 음 음 음 이 정도 맛있다 맛있어? 응 근데 이렇게 얇아? 완전 칼큼만이네 맛있다 맛있다 근데 이렇게 얇아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시원해 오빠 짬뽕 먹을 때랑 너무 다른데? 짬뽕은 맛있는데 너무 더워 응 근데 확실히 음 진짜 맛있다 겉절이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막 음 맛있다 응 오늘도 맛있네 너무 잘 들어와 있었어 어째 떡 맛있게 익었지? 나 이거 묻었어 떡갈비 먹자 우와 육즙 맛있다 너무 맛있다 그릴로 했어? 응 어우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? 응 요거 낼까 음 음 미쳤다 아 잘 어울린다 예전에 망원 음식이랑 해서 먹은 거 같아 참 어렸을 때는 진짜 안 먹었던 음식이랑 진짜? 난 안 먹었어 되게 좋은데 아 음 음 음 음 choses 잠시 너무 맛있어 vrij 제det 장면한 가 Mat 딱 아 나 어릴때 음 맛있다 근데 콩노스는 여러 아들이 더 좋아할까? 그래? 나이 먹고 나니까 맛있게 아 겉절이 맛있다 자꾸 겉절이 형성 같네 아니 열무김치가 아직 덜인 거 같고 좀 더 새콤해지면 더 맛있을 거 같아 밖에 내놓을 거야 콩국수랑 먹으니까 한 개도 안 매우다 딱 맞아 응 삐면 맛있다 음 와 아 그래도 시원하다 응 어제는 너무 더웠는데 그래서 모든 국수집에는 김치가 맛있어야 돼 맛있다는 뜻이지 응 맛있어 이거 톡갈비랑 왜 이렇게 잘 어울려? 우와 진짜 무투네 엄청 커 응 이거 하나 먹었는데 배불러 온전해져다 음 아니 라면이랑도 먹어야 돼 응 어떻게 콩국물 이렇게 먹으신 거 같지? 응 이 라면이 맘이 아파 터 Ban Kiง 벌써 다 먹었어 으윽 쁘으윽 으으윽 으윽 으으윽 으윽 쟤 쟤 Suruh 안 먹나? 이거 먹으면 우슬우슬 할 텐데 응 와 진짜 시원해 플로킹 하세요? 왜? 눈물었어? 음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.